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화장실을 간다고요? 물을 드신다고요? 아니에요. 아마도 이런 걸 먼저 할 겁니다.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지금은 몇 시지? 오늘 일정은 뭐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를 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프라를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AWS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워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AWS 기본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AWS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이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AWS에서 컴퓨터를 빌려주는 서비스가 EC2고요. 그 서비스의 컴퓨터 한 대 한 대를 인스턴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EC2 인스턴스의 CPU 점유율을 보고 싶다.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빌려주는 서비스가 RDS인데 그 RDS에서 동작하는 컴퓨터들의 CPU 점유율을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약간의 개념과 용어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우리 용어를 좀 살펴봅시다. 여기에서 EC2, IDS와 같은 것들을 네임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저 정보 저것을 지표, 영어로는 매트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표의 형태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EC2, IDS 이러한 것들이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서비스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네임스페이스에 해당되는 이 컴퓨터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4대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은 지표, 그게 이제 매트릭이라고 하는 거죠. CPU 점유율일 수도 있고 네트워크 사용량일 수도 있고 또 접속하는 횟수일 수도 있고 다양한 지표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지표를 볼 때 여기 있는 이 한 대 한 대의 컴퓨터의 CPU 점유율을 보고 싶을 수도 있지만 같은 타입의 컴퓨터들의 CPU 점유율을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같은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속해 있는 컴퓨터들의 CPU 점유율을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그룹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dimension, 한국어로는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한번 파악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ec2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인스턴스 아이디가 1인 dimension의 평균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뭐 10이 되겠죠. ec2의 나노타입이라고 하는 dimension의 평균값을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10% 더하기 10%를 2로 나누면 평균값이 되겠죠. 또 ec2라는 네임스페이스예요. 같은 오토 스케일링 1에 해당되는 dimension의 평균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을 3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이게 바로 dimens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dimension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의 평균값을 알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 말고도 최대값, 최소값, 합계 이러한 다른 관점의 데이터들을 알고 싶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statistics, 한국어로는 통계값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의 개념과 용어를 가지고 우리 클라우드와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AWS 콘솔에서 서비스로 들어와서 관리에서 클라우드와치라는 서비스로 들어와 보십시오. 이게 클라우드와치의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내용은 여기 지표, 영어로는 매트릭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입니다. 매트릭스 여기로 들어와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에요. 클라우드와치의 관점에서는 네임 스페이스들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EC2 인스턴스의 CPU 점유율을 보고 싶다. 그러면 EC2라는 네임 스페이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처음에 EC2와 관련된 여러 가지 차원들, 디멘점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체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인스턴스에 대한 CPU 점유율, 디스크 사용량, 네트워크 사용량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전체 인스턴스라는 디멘전이에요. 제일 큰 디멘전이겠죠. 그리고 각각의 인스턴스들 하나하나의 지표를 보고 싶다면 인스턴스별 지표라고 하는 디멘전을 클릭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인스턴스 아이디에 해당되는 지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오토 스케일링에 속해 있는 인스턴스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오토 스케일링 그룹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스턴스에 대한 통합된 결과를 보고 싶어요. 전체 인스턴스를 클릭해서 이리로 들어가서 CPU 유틀라이제이션, CPU 점유율이죠. 저걸 클릭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인스턴스들의 CPU 점유율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위쪽에 있는 그래프의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EC2 인스턴스에 대한 CPU 점유율을 말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RDS 서비스에 대한 CPU 점유율을 보고 싶다. 그럼 여기에 보면 여기 모두가 있죠. 이걸 클릭하면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RDS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서 이 CPU 유틀라이제이션을 선택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CPU 점유율을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우스를 이 지표에 갖다 놓으면 EC2만 저렇게 눈에 보이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RDS에 대한 그림만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러 개의 매트릭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또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게 된 다음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기간을 여러분이 원하는 기간을 선정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2h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h는 hour의 약자인데요. 즉, 현재로부터 12시간 전까지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더 최근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면 1시간 전의 데이터를 보면 되고요. 더 장기간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면 일주일 동안의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제 중에서 약간 특이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이 기간의 데이터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마우스 포인트로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면 블록이 설정됩니다. 마우스를 놓으면 그 기간이 이렇게 딱 세팅이 돼요. 그럼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이때 여기 있는 재설정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요. 다시 확대를 하고 시간범위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선택한 만큼의 기간이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으로 딱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시간의 데이터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도 이것저것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다양한 방법으로 세팅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는 그래프로 표시된 좌표라고 하는 저 버튼을 클릭하면 그래프를 더 자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다시 이전처럼 지표를 추가하고 싶으면 지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모드가 바뀌는지를 한번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볼 것은 통계 데이터를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평균이라고도 적혀 있고 시간도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봅시다. 여기 있는 기간을 1분으로 바꾸면 그래프가 조금 모양이 달라져요. 15분, 또 6시간 이렇게 바꾸면 그래프가 굉장히 평탄해지거든요. 이게 뭔가를 좀 보자고요. 제가 그래프의 변화를 좀 캡처해 봤는데요. 제 밑에 있는 것은 세팅을 1분으로 했을 때 두 번째는 5분, 세 번째는 15분으로 했을 때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분으로 했을 때는 뾰족뾰족하지 않아요. 1분 간격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5분으로 세팅하면 5분 동안의 기록들을 가지고 평균을 낸다든지 또는 합산을 한다든지 그 기간 동안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본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즉, 얼마나 자세하게 데이터를 들여다볼 것인가라고 하는 해상도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그 시간 옵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분 평균이라고 돼 있는 것은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의 15분 동안의 평균을 그래프로 표시해라 라는 뜻인 거고요. 이거를 1분으로 하면 1분 동안의 관측한 데이터의 평균을 그래프에 표시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좀 알으셔면 좋을 것은 여러분이 AWS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쓸 때 몇 분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할 것인가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AWS 매뉴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60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기록한다고 하면 그 데이터는 3시간만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1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기록한다. 그러면 15개월 동안 보존해 준다라는 뜻이니까요. 상관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자신한테 필요한 정도의 정밀도를 선택하시는 것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래프를 만들었으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아쉬운 점도 있고 위험한 점도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이 그래프 말고 여러분이 다른 관점의 그래프가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위험한 점은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저 주소 있잖아요. URL 저거를 이렇게 접속을 해보면 저 주소에 해당되는 페이지로 가고 여러분이 만든 그래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클라우드와치의 홈으로 가면 주소가 깔끔해지죠. 그리고 나서 리로드를 하고 그리고 지표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어렵게 만든 그래프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에 나타나는 그래프는 임시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만든 이 그래프를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보고 싶다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 기능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작업을 클릭하면 대시보드에 추가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저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대시보드가 있다면 선택하면 되고 없다면 새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이 대시보드라고 하는 이름의 대시보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선택한 이 그래프, 다시 말해서 위젯을 어떤 이름으로 할 것인가를 지정해요. 저는 CPU 점유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체크를 클릭해야 위젯 대시보드가 만들어지니까요. 대시보드를 생성하고 대시보드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대시보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그래프는 이 대시보드에 이렇게 잘 저장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대시보드를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편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 헷갈린 부분이 뭐냐면 이 대시보드는 현재 저장된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 앞에 별표가 있죠? 그럼 저건 저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클라우드 와치를 떠났다가 들어와 보면 없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대시보드 저장 버튼을 꼭 누르셔야 돼요. 저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대시보드의 현재 상태가 저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 또 다른 위젯을 추가하고 싶다. 또 그 위젯은 조금 다른 형태의 모양, 즉 최근 10분 동안 CPU 점유율을 그냥 간단한 숫자로 표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클릭해 보면 지표에서 보기라고 하는 링크가 있어요. 저걸 클릭하면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를 지표 화면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래프 옵션으로 가보면 현재 우리의 위젯은 행이거든요. 누적 면적은 이렇게 되고요. 번호를 클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막대를 클릭하면, 파일을 클릭하면 뭐 EC2와 IDS 사이의 비율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번호를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 기간을 선택을 하는데 relative, 상대적인 시간을 15로 지정을 하면 15분 동안 CPU 점유율을 간단한 숫자로 보여주는 저런 시각화 도구가 완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작업을 클릭하고 대시보드 추가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만든 대시보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번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 주고요. 대시보드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의 대시보드의 이렇게 심플한 형태로 숫자로 이렇게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위젯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젯을 추가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보기 좋게 잘 편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물론 대시보드 저장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대시보드들을 만들어서 그 대시보드를 운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팁이 있는데 클라우드와치의 홈으로 와보면 기본 대시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시보드의 이름을 클라우드와치, 대시, 그리고 디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면 그렇게 지정한 대시보드가 클라우드와치의 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갖고 있는 마이 대시보드라는 저 대시보드의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작업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대시보드의 이름 바꾸기를 한 다음에 아까 그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이름 바꾸기를 하게 되면 이 대시보드가 클라우드와치 디폴트가 되고요 클라우드와치의 홈으로 가보면 우리가 선정한 기본 대시보드가 항상 화면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AWS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와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클라우드와치는 기능이 정말 많거든요. 더 많은 기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식지도 섬활에 오셔서 후속 수업들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